고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궐 프로와 무선군을 지키는 것을 왕지의 안경과 가장 유섭하다고 판단해서 수분장의 입구를 중요하게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장을 임명할 때에는 경주에서 서한 4분 이상의 우위직 공안들을 추천하면 이를 무궁왕이 다시 낙선에 임명하는 방식에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수분장 교대의식은 경국대전 역전의 기록과 세종실록 5회, 국주 5회, 승정원일기, 조선왕주실록 등 다양한 국주문원을 바탕으로 재구석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한테서 밖에서 반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visitors에게 한눈 app 도착했습니다. 10시 am aproximadamente В10시의 시각에 있는 창의 도착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ould을 할 수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이윤가 도착한 일을 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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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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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